워크플레일러, 폴리스! 안녕! 사실 오랜만에 재워크로 공연이기도 하고 팬들하고 함께하는 자리도 오랜만이고 빨리 만나겠고 싶은 생각이 제일 큰 것 같아요. 재밌는 거와 신선한 것들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 재밌었으면 좋겠고 뭐 지나가는 뭐 그냥 오빠들이 또 얼만큼 준비했을까 또 엄청 기대하고 저는 제덕 오빠가 기타 치는 게 너무 기대돼요. 제덕 오빠가 기타... 뭐지? 진짜 기대되는 게... 그동안 이제 잘 못 들었다면 이제 공연장에서 실감나게 노래를 들어보고 싶습니다. 프라푸치노 다시 듣고 싶고요. 마이러브도 듣고 싶습니다. 안녕하세요. 우리 중국판이에요. 중국판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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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어 못해요. 저는 중국에 왔는데요. 제워크를 사랑해서 한국어를 많이 배웠어요. 해외에 많이 있는데요. 저기 멀리서 응원할게요. 샤이 Eine valorvolver 제워크를 사랑해요 세워크를 사랑해요 Literally Fame 워컷 이uste Grand It 또 수록곡 중에 저희가 좋아했던 노래들 그리고 커버댄스도 있고 다른 여성 가수분의 노래도 저희가 부르고요 여러 가지를 좀 알차게 준비했어요 제이호크 노래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아하세요? 애정이 가는 곡이 어떤 거예요? 다 좋아해요 여우비도 좋아합니다 여우비도 좋아합니다 그대랑 미운 사람이 내 가슴 가득 있는데 나 어떡하면 좋아해요 못난 가슴 안고 살았어 그대밖에 모르고 살아갑니다 마치 바라본 하늘은 그대가 선명하게 나를 바라보며 또 웃고 있는데 그립습니다 애틋한 그리움 나 안고 삽니다 나 안고 삽니다 나 안고 삽니다 저희 하이터치 하는 건 처음이고요 여기 혐님이다 팬들을 위해서 우리 하이터치가 딴 거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? 생각 중이야 지금 팬들 보니가 되게 기분 좋아 보여서 저도 기분 좋았고 고맙습니다 네? 어디 갔어요? 뭘 물어요? 너무 재밌었죠? 왜 이렇게 또 공연하고 싶은데요? 우리 조만간 또 한 번 공연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제이호크가 뭉쳐서 이렇게 즐거운 공연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프라이빗 스테이지를 시작으로 제이호크라는 그룹이 좀 더 노래할 수 있는 무대를 좀 더 다양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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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